10월 4일부터 신문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제1회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많죠 많고 저도 역시 많이 다녀봤고 그런데 그냥 또 하나의 목회자 세미나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특별한 세미나를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저의 실패담과 부족함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5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250개 교회가 모인 거예요 250개 교회가 모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매년마다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